안녕하십니까? DMZ모리의 김중경 기술이사입니다. 레이저텍 50 프리션 툴 장비가 한국에 처음으로 인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은 고객분들께 장비 조작 교육을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비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텍 50 프리션 툴은 다이아몬드 엣지를 날카롭게 가공하는 장비입니다. 컨트롤러는 지멘스 830D입니다. 토치 프로브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장착이 되고 프로빙하고 가공하는 것을 작업자가 선 위치해서 눈높이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작업실 공간이 넓어서 크고 무거운 대형 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중량은 30kg까지 그리고 크기는 직경이 355mm까지의 큰 툴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아주 매우 빠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의 스테이터 보호 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심장이죠. 그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 안에는 스테이터가 있고 스테이터를 겉에서 감싸주는 하우징의 내경을 가공합니다. 그런데 이 툴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17kg이나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레이저텍 20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텍 50에서는 17kg짜리 스테이터 보호 툴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앞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교육기간 동안에 가공해 봤던 것이 큰 다이아몬드 톱날을 가공해 봤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톱날은 직경이 250mm, 이빨이 60개, 그리고 레이크 앵글이 9도, 날 두께는 3.1mm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툴은 EDM으로 안 됩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의 간격이 좁고 레이크 앵글이 있어서 간섭 현상이 있어서 EDM으로도 안 되고 디스크 방전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레이저로 아주 훌륭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이 가공이 잘 되는 것을 보더니 고객 사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EDM이나 디스크 방전으로 할 때 다이아몬드 입자가 탈락이 되면 췌핑이 생기기 때문에 입자를 고운 걸로 썼어요. 10μm짜리 가는 걸 썼었는데 그렇다면 입자를 가는 걸 쓸 필요가 없죠. 25μm짜리 굵은 걸 쓰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굵어지만 톱날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톱날을 입자를 굵은 걸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톱날 가공하던 모습입니다. 작업실 안에 내부 공간이 아주 넓고 커서 크고 무거운 그런 툴들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특징은 아주 날카로운 엣지입니다. HSM 3.0, 3.0 HSM 모듈을 써서 엣지를 1μ 이내로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엣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을 가공할 때 엣지를 이번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값을 줄 필요가 있어요. 6μ, 9μ, 12μ 이런 식으로 엣지에 알값을 주는 작업이 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기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었던 것은 원통 연마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LT20에서는 원통 연마가 안 됐는데 원통 연마를 해보고 아주 재미있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덴밀의 긴 쪽에다가 1차각과 2차각 여유각을 줍니다. 그리고 1차 여유면이 원통의 바깥쪽 원통의 직격은 9.67mm입니다. 원통의 바깥면을 따라서 1차 면이 흐르도록 그렇게 된 툴뱃을 내려고 합니다. 1차 면에다가 원통 연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격이 9.67짜리인 원통의 둘레를 1차 면이 잘 따라서 흐르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잘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1차 여유면이 8.67짜리 원통의 외면을 따라서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가공을 하고 나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X축 방향으로 원통의 외경이 9.67mm 그리고 C축을 돌리면서 외경의 치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9.6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미크론 정도 오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연마가 정확히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객은 지금까지는 원통 연마를 외주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직접 레이저텍 50 크리션 툴에서 원통 연마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장비에는 오토메이션에서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텍 50 프리션 2를 한국에 처음 설치하고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